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강진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하늘아 잘 지내? 별일 없지? 항상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인사가 하늘아 잘 지내? 별일 없지? 힘든 건 없고? 그래서 없어요. 좋아요. 다 잘 지내요. 이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본론이 들어가요. 하늘아 있잖아. 나 들림 받을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들림 받을 수 있어? 이러면 목사님이 물어보면 목사님 당연히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래요. 목사님이 못 올라가면 우리 싹 다 남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거든요. 목사님이 못 올라가면 우리가 못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이 들림이 어려웠다는 걸 알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꾸 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들림을 계속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 받을 때 처음 예전에는 왜 그런 질문 하나 당연히 올라가실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 질문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강 목사님하고 박종원 목사님한테 항상 여쭤봐요. 종종 자주는 아닌데 종종 여쭤봐요. 저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올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이 에이 올라가지 이러셔요. 에이 올라가지. 그런데 누가 알아요? 까놓고 봤을 때 정말 올라가지. 그때 가서 알 텐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도. 항상 날마다 생각을 해요.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두려움도 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기도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시죠. 객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올라간다고 추수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성림 충만한 교회랑 같이 추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들림 기도를 하면 항상 우리를 보여줘요. 목사님 혼자 올라가는 걸로 보여주질 않고 목사님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걸로 항상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맡긴 영혼이기 때문에 같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손에 쥘 때 강시원 목사님만 손에 쥐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우리를 다 쥐어서 데려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예언을 해드리고 저도 이제 마음이 안 그래도 저도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시니까 이제 여전은 안 봤어요. 여전은 안 보고 그냥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나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혼자서 또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남겨지면 어떡하지? 꿈이 예전에 대활란에 남았던 그 꿈을 꿨던 것도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꿨던 것 때문에 정말로 그런 꼴이 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들림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거지만 정말로 남겨져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두려워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라는 게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갈 것을 자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할 자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뭔가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내가 이걸 잘해 난 이걸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뭔가 예수님 문에 아니면 못할 것 같다. 예수님 문에 아니면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그런 마음이 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예언도 못해. 섬기는 것도 못해. 교회 나오는 것도 못해. 헌금도 못해. 다 못해 못해 못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에 갈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에 뭔가 예전에는 잘 몰라서 나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고 몸을 불살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그게 교만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으로 했던 건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 해결을 하고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고 또 돌이켰다가도 또 다시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까먹고. 사람은 너무 잘 까먹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착망했을 때 그때만 힘들고 좀 지나서 칭찬을 들으면 착망받았던 그것이 싹 까먹어져요. 그 은혜가 싹 없어져버려요. 낮아졌던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다시 부해지고 높아지잖아요. 그처럼 저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것 때문에 착망받고 그래서 고치려고 애썼는데 고치려고 애쓸 때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더니 고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게 점차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속 나가다 보면 고치려고 막 몸부림칠 때는 안 됐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니까 알아서 하시는구나. 내 마음까지 바꾸는구나. 내가 누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겸손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겸손한 거고 겸손이 수그려짐이잖아요. 이렇게 수그려지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고개가 숙여지는지 보면 각자 다 다른데 보니까 또 연단을 많이 받으면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연단을 많이 받고 성화 될수록 주님 앞에서 더 겸손히 엎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꼿꼿하다 그렇게 보시면 더 많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냥 성화 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른편 강도가 돼야 돼요. 오른편 강도의 마음이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오른편 강도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달렸다. 그러면서 주여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한 문장의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얼마나 정말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거를 아래였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줘요. 근데 우리도 그 오른편 강도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돼요. 오른편 강도처럼 끝자락 가서 구원 받는다 이게 아니. 이거는 이제 희망을 걸면 안 돼요. 이건 복권이잖아요. 복권하는 것처럼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오른편 강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턱걸이로 구원 받아야지 턱걸이로 들림 받아야지 이러면 남아요. 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편 강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그 설교를 여러 번 하셨었어요. 예전에. 세리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들림 받는다. 예수님이 예수님 옆에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했을 때 그 세리의 심정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박종관 목사님, 강시원 목사님 기도하면 이렇게 엎드려요. 그리고 막 세리처럼 울어요. 예수님 옆에. 근데 그게 겸손의 비결이고 그게 끝까지 가는 자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들림 받으세요. 핸드폰 보다가 들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도하다가 또 뭐 먹으러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저도 산만해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한마디라도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사랑 고백을 할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주야 하는데 입에 초코파이 넣고 있어. 주야 하는데 누가 우유 먹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너무 웃겼었어요.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는 고프니까 먹긴 해야겠고 체력이 딸리니까 먹긴 해야 되는데 주야는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주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것도 너무 예쁘긴 해요. 너무 예쁜데. 예수님한테 우리 집중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점점 나와요. 이렇게 자꾸 몸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가, 여기에서 심장이 뛰어요. 여기에서 쿵쾅쿵쾅쿵쾅, 여기서 쿵쾅쿵쾅쿵쾅.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영이 막 팟탁팟탁 뛰는 거를 제가 느끼는데 이 광대에서 막, 광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에서 너무 뛰고 나면 여기가 막 안에 막 심장 뛰잖아요. 얼굴에도 심장 뛰고 귀에 들리는 것 같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기가 광대가 막 쿵탁쿵탁쿵탁 하는 거예요. 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끝났는데 빨리 끝나면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영이 막 배고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막 파탁파탁, 가슴이 파탁파탁 뛰고 광대가 파탁파탁 뛰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기에 막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애쓰는 거예요. 다리 꼬집어서. 다리 이렇게 허벅지 꼬집어서 애써서 주님 말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잠이 온다고 잠이 취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그쵸? 멀리서 이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소생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오는 길에 주무시고 여기서는 주무시지 않고 말씀을 어쨌든 따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잠이 온다. 취해서 자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자면 안 되고 집에서 주무시고 차에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말씀 정말 많이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같은 말씀이어도요. 왜 반복을 하냐. 아직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거기서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래요. 감국사님이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각자 다른데 그거를 점검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에 딱 쓰면 우리의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상황 처지 몰라도 목사님이 전혀 모르시는데 강단에서 너무 이거 나를 깨뚫고 있는 것처럼 다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저는 정말 몇백 번, 수천번은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기중 여기시고 계속 반복을 한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상을 버리라고 지금 말한 지도 엄청 오래됐잖아요. 아직 못 버린 게 많이 있어서 계속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고 계속 끝까지 가시면 좋겠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도했을 때 강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예전에 한 거예요. 몇 달 전에 기도한 건데 오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언하면 잘 까먹잖아요. 근데 그게 딱 떠올랐다는 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강 목사님이 막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저희 세 사람도 붙어있더라고요. 강 목사님, 박종원 목사님, 박문수, 최아나 저희가 네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날 오시는데 그 전날까지로 예복 입히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는 전날까지도 예복을 입히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어차피 남길 건데 예복을 왜 입히시냐. 너무 예수님을 모르는 대답 너무 질문이 너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단은 예복을 입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부로 들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들림의 기회를 준 거면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볍게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정말 방원도 박종원 목사님은 방원 받으려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서 몇 년을 기도해서 방원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저도 예원 받으려고 8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예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에 받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루 기도해서 받은 거랑 1년 기도해서 받은 거랑 8년 기도해서 받은 거랑 이 값을 다르게 여기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면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니까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아무것도 없이 예복을 입으니까 너무 벗겨져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사실 충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입기 힘든 건데 하늘이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건데 왜 이렇게 예복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옥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대활란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겠죠. 대활란에서 깨달으면 그것도 빨라요. 차라리 지옥 가서 그거를 깨달으면 그때는 평생 후회만 남을 거잖아요. 대활란 때 순교라도 할 수가 있죠. 예복이 벗겨지면. 그런데 지옥 가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모든 형벌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심판이.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예복을 정말 감사히 여겨야 돼요. 입은 거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고 벗겨지면 안 돼요. 벗겨지면 안 돼요. 다시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여러 번 입은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또 지혜 안 주시면 어떡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 마음인데. 입히는 건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전날까지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들림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사역 기도도 하거든요. 사역이 더 확장되고 주님이 더 일을 하시려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려고 기도를 시키셔서 저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는 시키는데 한치 앞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치 앞을 모르게 해서 기도하는 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사역을 더 확장시키는 기도를 시키시니까 하고는 있지만 하고 있는 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만 사역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날이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측할 수 없게 해서 계속 구하고 계속 엎드리게 해서 주의 일을 이루다가 주님의 뜻 다 이루어드리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다짐하시고 지키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서재영 집사님이 간장하실 때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너무너무 추운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저 버스인가 이 버스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오기로 견뎠더니 기다리다 버스를 탔다 그랬어요. 우리도 들림이 마치 그런 거예요. 들림이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맞는 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버스를 기르는데 예수님 이제 오실까? 아직 안 오셨네. 이제 오실까? 아직 안 오셨네. 하다가 드디어 오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렸더니 그 버스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니까 끝까지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올라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겨지는 자 되지 않고 다 올라갈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왔는데 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쫑긋하고 듣고 집중하게 듣고 또 아파서 힘들어서 도저히 체력에 붙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건강 체력 여러 가지로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들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지치지 않냐 하도록 너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파서 기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정말 시험 들어서 주님 못 바라보는 일 없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시종회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강시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맨날 같은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지루하다 절대 여기지 않냐고 아 예수님이 나한테 아직 그렇게 못 살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삶으로 살아드리며 들림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언제 오시든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항상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잘 깨어있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성리에 주만한 교회를 기억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리의 불이 활화 타오르고 기름등불 가득히 부어지고 예수님의 들림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서 꼭 올라가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의 경광